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한국의 정치세계에서는 불법부정선거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박스떼기 혹은 폰떼기라고 해서 몰표를 쑤셔넣는 그런 고전적인 선거 방식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얼마전 여당의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뒷담화에도 박스떼기라는 표현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SNS 오고하는 정치세계의 무 및 움직임에 정통한 사람들이 박스떼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박스떼기와 관련된 유럽정치인들의 만남과 협박 등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병호TV에서도 이미 그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송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당신이 사용한 박스떼기의 실상을 언론에 낱낱이 까발려줄까? 이런 식의 협박에서 서로가 서로의 수를 다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썬 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야당 당대표의 선전과정에서도 데이터를 보면 당원들의 표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것이 성부를 갈랐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관심있게 들여다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깝게 승리한 것을 보면서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던 표심이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28.27% 대 58.76%라는 아주 놀라운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마치 4.15 총선 당시에 당일 투표는 승리하던 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패배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뚜렷한 통계적 변칙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고위원회에 도전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2021년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내 선거 및 개표와 관련해서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다양한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권을 획득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의 선거에서도 말과 글로 좀처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함과 기이함과 변칙성과 반칙들이 꾸준히 관찰되어 왔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자 중앙일보는 이재명 우이론 부른 여론조사 업체에 임원 이재명 캠프로 가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화제 인물은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4.15 총선 당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씨와 함께 콤비를 이루어서 활동했던 전략기획위원장 이건영씨입니다. 그는 이재명 캠퍼의 기획단장직을 신설하면서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4.15 불법 부정선거에서 여당 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건영 위원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4.15 총선 바로 다음 날 마치 쪽집개처럼 성계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과 그 유명한 보정값의 주인공 이른바 조작값의 주인공이 바로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혜주 양정철 이건영을 3종 세트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로 그 중심민물이 이재명 캠프로 자리를 옮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촉바른 이재명이 부정선거 전문가 이건영을 채갔습니다. 이제 한수빈 양정철을 이낙연이 모셔가면 민주당 당내 경선 부정선거에 보기 드문 대혈전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대선후보 경선에서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강한 그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와 같은 제도화에서는 화려한 조작선거들이 보일 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경선과 대선에서 여론조작뿐만 아니고 또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많은 그런 행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서 조작이 일상화되는 그리고 거짓이 일상화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려면 뭔가 특단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당의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 자리에 지나치게 연연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 다들 이런 선거 무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란 일체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말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선거제도가 지속되는 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냥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저히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현저히 낮다는 그런 현재이라는 그런 꾸민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거 무결성을 제 위치에 두지 않는 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당내 경선과 대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노력은 모두가 더 무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모든 선거가 거의 조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적 형태의 중요한 선거, 특히 이 건이 많이 따르는 선거, 권력을 훔치는 데 성공하게 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거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무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또 성원과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